일어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짜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 둘, 셋!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옹성우. Thank you. 안녕하세요, 원원의 옹성우입니다. 홍성우 아니고 옹성우고요. 맞아요. 옹성우 아니고 옹성우고요. 옹성우 아니고 옹성우고요. 옹성운 아니고 옹성우입니다. 옹성우 아니고 옹성우. 옹성우 아니고 옹성우. 옹성우 아니고 옹성우. 옹성우 아니고 옹성우. 제발 내 이름 좀 네 마음속에 정장. 예! 움직이는 게 혹시 이런 건가요? 아, 표정 좋다. 라는 예 아 으 으 아 화가 adopt 을 были 진짜 아 아 예 예 아 귀여워 귀여워 빙씨를 너무 빨리 해야 하면서 너무 빨리 나도 하고 싶어예요 네 형 형 다 저 한 명 truth stop 하소소 이 시작 요 요 이건 니 뒷구멍에 때려박는 랩 오오오헤 이건 니 뒷구멍에 때려박는 랩 오오오헤 간격려 충격려 야 아니 개 idea 추억 아니 어짜 아저씨 찍어달라고 고유하고 있어 멋있다 정우 형 그러니까 sten의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우진이 그렇게 눈물을 했어요. 몰랐죠. 어디서 울었어요? 언제? 맞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맞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쟤 눈빛이 너무 진지해 항상 웃게 해주라 응 그럴게 진짜 웃겨 어 2 예 1 금요네 원아니맘루의 낱화입니다 영어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발리미한테는 이 게 영어에요 영어는 영어로 아니 외국어 영어가 아니라 외국어죠 크림을 전혀 이게 뱅직 꺾기 180배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건가요? 후진이 정말 최고예요 이 버전으로 내 마음속에 저장 아오야오 아 저장 오만아 세상에 아오 저장 완벽한 섹시 아오 저장 아오 저장 아오 저장 아오 저장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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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군도 결국은 황민현 때문에 됐다 네 저는 뭐 아무것도 없는 아하하하 제이의 아버지다 네 저희 나아주신 분 아아 나아주신 분은 친구지만 조금 더 강해져야 될 것 같아 아아아아 너무 안찍이 너무 아아아아 너무 안찍이 너무 오 뜨거 루미오 루미오 나한테 오오 오 로미오 줄리엘 아니에요 줄리엘 오오 줄리엘 나는 로미옹이오 나는 로미송 왜 나는 로미옹인가 아아아아 아아아아 맘에 아직까지 계속 이 후우히 으아아 Farm 깝äng 되앜 으우우 우우 우우 으 coisas 하나 둘 셋 비기야 하하 비기야 하하 이게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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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공격이야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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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음속에서 사탄 아이고 헤엄수도 되겠니? 으아아아 으악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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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정감을 자지 찍은 액정감을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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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애교가 별로 없는데 없는데 나보고 애교를 시키니까 너무 힘들어 저기 술 깨고 방송같이 오 오 귀여워 귀여워 오 딱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도 가야 돼가지고 따라오지 마세요 신고할 거예요 신고요? 어 그래 신고할 거예요? 신고요? 어 그래 어 신고 어 어 아 아 아 괜찮아? 이게 괜찮아? 이게 괜찮냐고? 괜찮아? 괜찮냐고? 괜찮아? 이게 괜찮아? 괜찮아? 이게 괜찮아? 괜찮아? 누구세요?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저 속에 얼마나 찾아뵙게 된 것 같은데 저 속에 얼마나 찾아뵙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솔직히 워너원구 제로페이스야 워너볼 아 낯기만 해 아 낯기만 해 낯기만 해 낯기만 해 그리고 웅성아 그렇게 노잼이라 돼? 어? 막 인마녀를 지가 웃긴 줄 알고 지가 웃긴 줄 알고 맨날 막 입려를 대는디 하나도 재미없고 웅성우 노잼! 웅성우 노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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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저니 골드 멘티 고마워! 여자친구 아아아아아.. 미안해.. 야! 뭐야? 뭐야? 뭐가 맞다. 매워. 얼굴을 갑자기.. 근데 성은 군이 먹은 맛은 바로 소맛이오. 소맛이오. 오! 봤더니 버스정장에 서 있던 분이 오! 봤더니 지나가시던 분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하고 봤더니 오!! 쇼핑하고 나오시던 분이 쇼핑하고 나오더니 20명이 자른다 잘하네 i like rock it for you this what i like this what i like